야 세윤이 뭐 콘서트 와나 보네? 제주가 많아 UV가 뭔 제주가 많아? 이거 작년에 다 개망했는데 그래도 저 세윤이 같은 경우는 음악적으로 휠이 있던데 뭐 뭔 휠이 있어? 그냥 떠든 거 그냥 그 야 박수를 쳐줘야지 사람은 같이 했던 사람인데 왜 그러냐? 뭔 박수를 쳐? 차라고 했으면 박수를 쳐줘야지 아 묻었네 닦아줘야지 너 생내냐? 뭔 세울래? 에이 생내는구나 그러니까 궁금해하네 가슴 마! 너 요즘에 이거다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 자식이 그냥 흘나려고 그냥